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오늘 의대인가요 선생님? 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좀 밝은 느낌으로. 네. 2025년 대박나는 띠. 대박이 나는 띠가 있긴 있죠. 사람마다 틀린데 이제 그냥 참고로 그냥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. 몇 개 정도 있을까요? 일단 지금 생각나는 띠는 소띠. 소띠가 이제 조상에서다가 드디어 공덕을 내려받는 시기가 왔거든요. 근데 사실은 올해부터 그거 공덕을 내려받는 자손들도 있었어요. 근데 조금 이제 아직까지 그 덕을 못 내려받은 자손들이 드디어 내년에 덕을 많이 봐요. 어. 음. 어떤 턱이 오냐면은 문서를 잡아도 옳은 문서를 잡아요.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. 어딜 가도. 나를 반겨. 나를 반기니까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또 또 잘 되겠죠. 그리고 소띠들이 내년에 또 어떤 운이 있냐면은 막 확장을 해서 위험해지기보다는 확장해도 좋아요. 무언가를. 요즘 사실 확장이 좀. 어려운 시기잖아요. 두렵잖아요.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탄탄하게 준비한 분에 한해서만 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. 확장하셔도 되고 또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 쾌유하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요. 음. 몸수가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건강해지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거만 더 없이 좋지 않겠어요. 네. 29세 정축생 되시는 분들. 어. 어.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내년에 29세 우리 정축생 되시는 분들도 아홉수라 그래도 물론 아홉세에 힘든 점은 있지만서도 막 상승장구하는 기운들이 많이 오거든요. 어. 그래서 뭔가 자기가 뻗어나가고 어떤 회사나 어디 직장을 들어가도 그런 좋은 기운들이 많아요. 29세. 짤막짤막하게만 할게요. 네. 그 다음에 내년에 우리 41세 되시는 울축생 분들. 이분들이 막 그동안에 안정을 못 찾았던 분들이 안정감을 찾아가요. 가정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어떤 내 개인적인 영업장, 사업장 이런 거에서 안정을 다 찾아가는 기운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뭔가 아주 큰 소득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그리고 내년에 우리 개축생 되시는 분들은 이분들 내년에 진짜 엄청 큰 복이 들어옵니다. 네. 짤막에 큰 운이 많이 들어오네요. 네. 열심히 살았고 노력했다 그러면은 복을 많이 내려주시네요 여러가지 복들이 많아요 자손이 잘 되는 운도 있고 문서 운도 있고 금전의 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못 팔아서 고생했던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집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해결이 돼요 참 좋으시네요 우리 신축생 분들도 몸수가 많이 힘들었던 분들이 몸수가 편안한 기운들이 많이 들어요 건강해져요 건강해지고 집안에 잘 안 풀렸던 자손들 때문에 좀 고민했던 분들 자손들도 조금 안정을 찾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소띠들 참 괜찮습니다 띠 있을까? 우리 닭띠들 닭띠들 내년에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결실이라는 거는 많지요 어떤 문서의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에 노력한 거에 대해서 큰 성과가 못 일어났는데 그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뭔가 기회의 문이 열리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돈도 많이 없었는데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오고 닭띠분들 좋으세요 변화변동도 많이 일어나시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나이 그냥 하나만 얘기할까요 내년에 우리 신유생 분들이 참 좋아요 내년에 신유생 분들이 기회의 문이 많이 열려요 기회의 문 우리가 로또 당첨되고 이런 것보다도 좋은 게 내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거기에 문이 열리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신유생 분들이 내년에 내가 시험이라든지 뭔가 문서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내년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띠를 나이를 해주신 걸 별로 안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은 그래도 알고 지나가면 좋다라는 생각으로 보고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2025년에 조금 조심해야 될 띠나 나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꼭 안 좋다기 보다도 지금 이야기하는 분들은 조금 조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떠오르는 분들 중에 내년에 아마 신유생이 55세가 되실 거예요 우리 신유생 분들이 내년에 남한테 좀 뺏기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재물이 됐든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으로 인해서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신유생 분들은 내년에 막 뭐를 이렇게 하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상태 그냥 유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혹해서 뭔가를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실이 투자했다가 보면은 일을 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투자나 확장이나 이런 것보다도 현재 그냥 내 삶에 집중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좋은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지금 그냥 조금 안 좋은 것만 좀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것만 얘기해 주는 거니까 투자 조심, 사람 조심 금전으로 손실이 있을 수가 있고 시끄러워질 수가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거 좀 조심하세요 또 있을까요? 내년에 64세 이민생 되시는 분들 사고 수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우리가 크든 작든 사고라는 거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고는 뭐 큰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사고 수가 보이니까 이분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좀 안전운전 뭐든 조심조심 어디를 갈 때도 좀 조심조심 산을 다녀도 조심조심 발목으로도 삐끗하고 이러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고 수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더? 네 내년에 우리 37세 기사생 뱀띠 되시는 분들이 조금 기운들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힘든 기운들이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나한테 유리한 기운이라기보다도 근데 내년에 뱀띠 회이기도 하고 또 7자가 들어오면 또 좋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는데 좀 조심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기사생 뱀띠 이분들이 내년에 나한테 유리한 기운들도 있지만서도 나한테 좀 해가 되는 기운들이 많이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려면 나한테 해가 안 되게 하려면 내가 그냥 탄탄하게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든 공부가 됐든 돈이 됐든 배우자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내 스스로 아 나한테 조금 힘든 기운들이 많이 오니까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내 거를 조금 다시 한번 조금 살펴봐야 되겠구나 어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먹으면 또 슬기롭게 또 잘 넘어갈 수가 있고 누구에게나 또 다 그런 기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또 좋은 기운도 많아요 또 30대에 또 37세 들어온 성주에 또 대원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진짜 좋게 얘기해 주시나요? 아니 그게 다 좋아요 진짜로 누구나 살아가면서 3제 때는 힘든 일도 있고 3제가 아닐 때도 또 힘든 일도 있고 9수의 때도 또 힘든 일도 있고 9수가 아닌데도 힘든 일이 있거든요 인생은 다 그래요 다만 나이대별로 하는 이유는 이제 특히나 또 3제이고 뭐 7수 이런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니까 조심할 거를 알려주는 거지 누구든지 살면서 힘든 일은 다 있으니까 그냥 내년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반기는 탄탄하게 다 준비하시면은 또 잘 넘기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